하이하이 아우솔 내꺼 찜 변절자? 아니 왜 변절자야 영진아 너 아우솔의 신이야? 레알? 나도 방금 6레벨 만들고 가져와 근데 웬 5인큐냐? 그냥 하는 건가? 헬로 체크 아우솔 선이염 아니 이거 아우솔 써놓으니까 계속 아우솔만 나오는데? 아니 잠깐만 탑 알리스타야? 간당 탑 알림 재작임 레알? 아니 오늘 왜 패치되는데 뭔 유행을 따라가 그러면 제이스 서포심? 캐리아 전적에 칼날비 제이스 서포 출연 야 그냥 칼날비로 없애자 아우솔 할꼬이야 안녕 안녕 아니 아우솔 이거 그냥 딜이 딜이 세던데 그냥 아 원래 뭐 들어 그럼? 세덜던데? 현솔님도 세덜던데 다? 그러니까 쓰다보면 텔이 좋은 것 같긴함 용진이 진도해? 용진이 진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기 개못하는데 해보고 싶대 크라켄즈 아하하하 아니 근데 크라켄즈 진짜 개좋아 용진아 변절자 아하하하 아니 우측 파면서 도망가는 사람 아니 너도 골드에서 이씨 쏠큐 어딜 돌려봐 이씨 아아 뭐지? 뭐함? 뭐함? 진종롬 야 우리 퀴럭 더블 어? 나 안간다 재훈아 안간다 어 이거 평타 이쁘다 더블 써줄게 되게 사내네 아이씨 이거 하는거 봐 아 저거 너무 아 이거 어떻게 해 지금! 미쳤다 야 나 저거 보느라 CS 못 먹었어 야 아칼리 내려간다 또 살아나갔어 오 나이스 야 미쳤다 뭐냐 뭔 콤보여 와 역시 맨날 티격태격해도 둘이 참 잘해 아니 씨 아니 씨 하하하하 바텀엔 무슨 일이 잠깐만 하하하하 뭐하냐 바텀 야 근데 진 진짜 못하지 않냐? 너무 못한다 어떻게 진 들고 어떻게 푸시가 딸리냐? 왜 진을 못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업무 잘하니까 됐어 그건 맞긴 해 W 안 맞지? 왜 진을 본적은 많을거 아니야 휴우 상대 지금 Q 잘 맞추던데? 어 뭐야 나 끊겼어 어 야 재훈아 조지 된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 잡았다 로고 더블유로 대출 갑니다 아 까비 아 이게 이즈리얼 저게 닿네 아깔리 안절부절 못하는거 봐 개웃기네 내가 근데 E가 없어 얘 E도 빠졌다 이러면 아 이거 재훈이 때문에 안되겠다 여기있다 깔아 야 어떻게 살았냐 빨리 그냥 빠졌으면 살았을텐데 이 취미 컷뿐 전이었어 나도 가고는 있어 와 지렸다 아니 닿지를 않네 온김에 같이 먹고 갑시다 바이다 와 뭐야 미쳤다 농랑 모임 아웃솔 스타 없어? 아웃솔 스타 없어 아니 언젠척이야 나 아까 아웃을 원거리 피드를 하는거 같아서 기분좋아 약간 휴가 그런 기분이 들긴하더라 휴가 그래서 방해하지마라 오웨엥 오 나 개쎤데 지금? 와 잡았지롱 뭐야 살았네 어떻게 살았지? 나이가 좀 무리했어 나 이제 블루 있어야겠는데? 재훈아! 블루 줘! 뭐야 이거? 어? WQ? 근데 이걸 잡은 와아오 어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앞으로 가서 2, 어 뭐야 2 죽어라! 어 잡았다! W로 도망! 아 오까비 나 천상강림이라가지고 저거 이걸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아 잘 썼다! 그냥 땅바닥에 쓰면은 충격파로 잡음 멋있다! 미안해 영진아 참을 수 없었어 원딜카우에서 아니야 영진아 무슨소리니 별거로 진짜 안 모인다 우이씨 오! 호잇 아 까비 야 진 뭐 하는거 없냐? 진 진 너무 쓸모가 없다 여기 여기 있다 왠이 오잉 Marriage 어어양 오 incredible 오우 야 발car 바람을 먹었는데? 그러네 우리 소품 모함 오πα 여기 어디야 Jijij 못 뛰ора겠지? 주나 오 야 피들의 오 쇼옹 녹이다보면 녹지 않을까 얘네가? 오 녹았다 오 나이스 오 이걸 이겼네 오 깜짝아 아이 깜짝아 아이 피들 시체가 자꾸 날 놀래키네 이러면은 아론 추억이야 됐고 하하하하하하하 재재 뒤에 알파 쓰고 사라졌어요 저는 하하하하하 왜이렇게 화났니 지훈아 나 마이크 좀 끌게 끄는게 낫겠다 오 무서워 들어가 알리 오 잡았다 나이스 쫓아가볼까? 지금 어차피 피들 궁은 빠졌을거거든 어우야 안녕하세요 오 오이 아이고 아파라 아아 하하하하 까비 뭐해 죽었지 동굴 차이가 좀 심하긴 하네 나 체력 1700임 야 나 체력 3100임 나 이렇게 튼튼함 야 이렇게 당기면 이제 체력차 극복들어라 비쩔겠는데 비쩔겠는데 근데 진짜 너무 쓰레기인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난이도 훨씬 쉬워지긴 했다 어라라 라클 오마영 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오 괜찮은데? 나이스 라클 소야아 돌아왔어 오 나 엄청 센데? 말이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오이야 오 까비 얘는 안된다 오 나 근데 엄청 센데? 딜이 그냥 지지니까 죽는데 애들이? 아 근데 이게 천상강림이 생각보다 많이 못쓰는게 이거 쓴 순간부터 스택을 75를 다시 채워야되는거라가지고 몇번 못쓴다 한게임에 한 한 세번쓸까? 아론 오 뺏었다 나 죽겠는데 근데? 나 죽겠는데 근데? 근데 저 죽어요 떼주세요 와 바이 그냥 끝까지 진짜 안해 오 졌다 아니 나는 근데 내리는걸 여기서 내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내려버렸어 하하하하하 근데 아 바다 못터뜨린 종글샷이래 와 저거 진짜 탑감수성이다 재밌긴 하다 바뀐 아우솔은 확실히 욕봉 맛이 있긴 하네 근데 내 생각엔 분명히 너프 먹을거 같아요 98% 확률로 너프 먹습니다 근데 전 아우솔보다는 훨씬 난이도 낮은거 같은데 와 나 또 S야 아니 아니 아우솔 했다 하면은 무조건 S 맞는데요? 이거 뭔 문제있는거 아입니까? 아니 딜량 마스터이 딜량 뭔데? 아니 마스터이님 딜량 7000 뭐죠? 알파 버그 있음 쓰면 죽음 쓰면 죽음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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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